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손 놓는다. 손잡이 잘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돼. 어, 놓지 마. 넘어질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들으십시오. 자, 이제 손 놓는다. 손잡이 잘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돼. 어, 놓지 마. 넘어질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오늘까지 해달라고 한 일은 끝났어요? 아직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까지 해달라고 한 일은 끝났어요? 아직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김민수 씨 연락처 아세요?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어, 저도 모르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김민수 씨 연락처 아세요?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어, 저도 모르는데요. 5번 저기요. 이 바지요. 길이 좀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요. 이 바지요. 길이 좀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 드릴까요? 네. 요즘 이사 철이라 집 구하기 쉽지 않다던데요. 요즘 이사 철이라 집 구하기 쉽지 않다던데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그림 참 좋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시골 우리 할머니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이 화가는 강을 좋아하나 봐. 여기 전시된 그림을 보면 모두 큰 강이 나오네. 어디. 어, 정말이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림 참 좋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시골 우리 할머니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이 화가는 강을 좋아하나 봐. 여기 전시된 그림을 보면 모두 큰 강이 나오네. 어디. 어, 정말이네. 8번 냉장고가 더러울 때에는 우선 물과 세제로 닦아주고 음식물 냄새는 식빵을 사용해서 없애주세요. 냉장고 안에 얼음이 생겼을 때에는 무리하게 떼지 말고 문을 열어놓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냉장고 뒷면의 먼지는 1년에 한 번쯤 청소해 주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냉장고가 더러울 때에는 우선 물과 세제로 닦아주고 음식물 냄새는 식빵을 사용해서 없애주세요. 냉장고 안에 얼음이 생겼을 때에는 무리하게 떼지 말고 문을 열어놓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냉장고 뒷면의 먼지는 1년에 한 번쯤 청소해 주시고요.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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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 청소해 주시고요.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좋은 체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체조는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를 온몸에 골고루 전해줘서 쌓여 있던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 사무실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좋은 체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체조는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를 온몸에 골고루 전해줘서 쌓여 있던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 사무실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0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시간 전 강원도 홍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보되지 않았던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산에서 흘러내려온 바위와 흙, 부러진 나무들이 인근 도로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약해진 땅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시간 전 강원도 홍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보되지 않았던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산에서 흘러내려온 바위와 흙, 부러진 나무들이 인근 도로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약해진 땅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이번 공연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전음악이라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공연에서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전문가가 나와서 작곡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공연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전음악이라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공연에서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전문가가 나와서 작곡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는 공연 gele의ät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직원들도 좋아하지요? 네. 공장이 어두울 때에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 색을 밝게 바꾸고 나니 직원들 표정도 밝아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새롭게 분위기를 바꾼 건 잘한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직원들도 좋아하죠? 네. 공장이 어두울 때에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 색을 밝게 바꾸고 나니 직원들 표정도 밝아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새롭게 분위기를 바꾼 건 잘한 것 같아요. 사과가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늦은 밤에 사과를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밤에는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된 호라서 위 속이 비어있게 되는데요. 그때 신맛이 위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가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가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늦은 밤에 사과를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밤에는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된 호라서 위 속이 비어있게 되는데요. 그때 신맛이 위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가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닌대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주 여행을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닌대요. 그런데 매주 여행을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선생님, 지난달에 실시한 운동과 공부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나왔나요? 네.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운동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학생들에 비해서 단어 외우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선생님, 지난달에 실시한 운동과 공부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나왔나요? 네.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운동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학생들에 비해서 단어 외우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학생들에게 운동을 했는데요. 16번 선생님,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과거에 쓰이던 고혈압 약은 불면증을 일으키거나 심장에 무리를 주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약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혈압은 보다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7번 선배님, 저도 통역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물론 그건 기본이고, 평소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통역을 하게 돼도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좀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역할 때에는 관련된 전문 용어도 미리 공부하고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잘못 전달할 수 있거든. 다시 들으십시오. 선배님, 저도 통역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문법 공부도 많이 하고 발음 연습도 많이 해야 되죠? 물론 그건 기본이고, 평소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통역을 하게 돼도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좀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역할 때에는 관련된 전문 용어도 미리 공부하고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잘못 전달할 수 있거든.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어제 텔레비전에서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봤어요? 아니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한글을 만든 원리에 대해 보여줬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방송국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 만약 없으면 학교 도서관에 자료 구입 신청을 하세요.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방송국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 만약 없으면 학교 도서관에 자료 구입 신청을 하세요.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럼 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희 백화점 회원 카드가 있으시면 수강료를 10% 할인해 드려요. 저는 카드가 없는데요. 그럼 고객센터에 가셔서 신청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주말에 하는 기타 수업을 받고 싶은데요. 3시 수업 가능한가요? 네, 그럼 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희 백화점 회원 카드가 있으시면 수강료를 10% 할인해 드려요. 저는 카드가 없는데요. 그럼 고객센터에 가셔서 신청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20번 이번 신제품 홍보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거래처에 보낼 홍보 자료는 다 정리했고, 지금은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발송할 거래처 목록은 작성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못했는데요. 그럼 그것부터 하세요. 목록이 나와야 거래처에 보낼 신제품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신제품 홍보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거래처에 보낼 홍보 자료는 다 정리했고, 지금은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발송할 거래처 목록은 작성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못했는데요. 그럼 그것부터 하세요. 목록이 나와야 거래처에 보낼 신제품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제가 5년 전부터 떡볶이 가게를 열었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매운맛의 떡볶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김밥만 해도 치즈 김밥, 불고기 김밥 등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메뉴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많은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느 가게에서나 같은 맛이 나도록 양념과 기본 재료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가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인기가 많은 냠냠떡볶이 집.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5년 전부터 떡볶이 가게를 열었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매운맛의 떡볶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김밥만 해도 치즈 김밥, 불고기 김밥 등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메뉴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많은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느 가게에서나 같은 맛이 나도록 양념과 기본 재료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가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21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도움으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20여 명의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경영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도움으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20여 명의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경영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예전에 갔던 식당 이름이나 방금 전에 들은 말의 내용 같은 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어떤 여자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 했던 작은 실수도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수십 년 전의 일도 계속 생각나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기 마련인데,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겠죠. 그러니까 꼭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우리한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예전에 갔던 식당 이름이나 방금 전에 들은 말의 내용 같은 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어떤 여자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 했던 작은 실수도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수십 년 전의 일도 계속 생각나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기 마련인데,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겠죠. 그러니까 꼭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우리한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난주에 새 차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주차를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서 나같이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차값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앞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달라.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자동차만 해도 그래. 자동차 주차 기능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은데, 굳이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가격만 올리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욕심이라고 봐.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새 차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주차를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서 나같이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차값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앞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달라.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자동차만 해도 그래. 자동차 주차 기능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은데, 굳이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가격만 올리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욕심이라고 봐. 27번 28번 28번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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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29번 30번 국내의 한 건설회사에서 지은 친환경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화제입니다. 김민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건설이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방식이 해외 시장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특수 유리를 사용해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24도로 유지할 수 있고, 빗물을 받아 화장실 청소용으로 쓰는 등 고유가 및 환경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이 건물을 직접 보고 간 해외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건축 방식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내의 한 건설 회사에서 지은 친환경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화제입니다. 김민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건설이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방식이 해외 시장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특수 유리를 사용해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24도로 유지할 수 있고, 빗물을 받아 화장실 청소용으로 쓰는 등 고유가 및 환경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이 건물을 직접 보고 간 해외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건축 방식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0번 41 32 42 41 감사합니다.